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디고 각종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한자혁신 중에서 391번 영상부터 395번까지의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391번 검은고금 192번 큰검은고슬 393번 마땅할당 394번 항상상 395번 무리당입니다 391번 검은고금 위에 한자에서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임금왕이 붙습니다 임금왕 변이라고도 하고 구수록변이라고도 하죠 총 12얘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왕이 두개입니다 왕왕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왕을 길게 왕 그리고 이재금자는 한글 슥을 닮아서 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슥 이때 슥을 숙 여자분들의 이름에는 숙이 많죠 그래서 왕숙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검은고금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성 연주의 악기입니다 왕스 검은고금이 쓰인 한자에는 대우탄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를 마주대하고 검은고를 탄다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대우탄금 그러면 기억하실 때는 왕슥이 연주하는 검은고 이때 슥을 숙으로 왕숙이 연주하는 검은고 아내를 가리킵니다 발음하실 때는 저와 같이 큰 수를 내셔야 기억됨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왕슥 왕슥 검은고금 왕슥 왕슥 검은고금 왕슥 왕슥 검은고금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일토왕 일토왕 왕왕 왕 스 왕슥 검은고금 다음은 392번 큰 검은고슬입니다 391번과 윗부분이 같죠 왕왕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수는 똑같습니다 임금왕변 또는 구수록변이라고 하죠 총 13액입니다 이때 왕을 왕왕 이것보다는 왕을 길게 왕 그리고 아래는 필입니다 반드시 필 정확한 필수는 영어 소문자 왕 그리고 한글 니은 스무른자죠 물론 왕와 스무른자 니은을 합치면 왕에 해당합니다 왕은 왕은 포도주 그것을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강조하여 점 와인점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필수는 됩니다 그런데 마음심을 먼저 쓰고 삐침별 한자 혁신에서는 선으로 보죠 심선을 쓰면 조금 어색한 필수는 되겠습니다 반드시 와인점을 써야 정확한 필수는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어 소문자 와이 니은 와인점 그러면 반드시 필이 됩니다 기억하실 때는 왕왕 왕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 중에 필자가 들어간 이름은 대부분 남자분이죠 그래서 남편을 가리키는 큰 고문고 슬입니다 여기는 검은고 금 슥을 숙으로 생각하면 여성분들의 이름에 숙이 많죠 아내로 생각하시면 기억되겠죠 여기는 남편 그리고 기억하실 때는 왕필이 연주하는 큰 검은고 큰 검은고 슬이 들어있는 한자는 호우고슬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리를 좋아하는데 검은고를 연주한다 즉 남의 비유를 못 맞추거나 엉뚱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호우고슬 이때 금슬 금슬이란 말은 금은 아내죠 작은 여성 연주의 악기입니다 슬은 남편이죠 큰 남성 연주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금슬 금슬과 같은 말은 금실이라고도 하죠 부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왕필 왕필 큰 검은고 슬 왕필 왕필 큰 검은고 슬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일토왕 일토왕 왕왕 왕 와인점 필 왕필 큰 검은고 슬 다음은 393번입니다 마땅할 당이죠 위의 한자에서 자글소 소 그리고 멱자는 지붕으로 봅니다 지붕을 줄여서 저는 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소집 그리고 입구는 기역니은 디그리을 미음 그러면 소집 미음 또는 가나다라로 바꾸면 마가 되겠죠 소집 마 이때 소와 미음을 먼저 합치면 솜이 되겠죠 솜 멱을 지붕으로 보니까 지붕의 약자 집 솜집이 됩니다 솜집 한 번 더 줄이면 저는 솜으로 봅니다 솜 강조하여 솜 솜 그러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솜집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솜집 밭 또는 솜집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하실 때는 솜집 밭 솜집 밭 마땅할 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땅할 당이 쓰인 한자에는 억석 당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죠 억석 당년 솜집 밭의 목화는 마땅합니다 당연히 있죠 목화가 솜이 되니까요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솜집 밭 솜집 밭 마땅할 당 솜집 밭 솜집 밭 마땅할 당 다음에는 솜 밭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솜 솜집 밭 솜집 밭 마땅할 당 다음은 394번입니다 항상상 늘상이죠 아랫부분 수건건이 붙습니다 총 11액입니다 위의 부분은 똑같죠 그러면 솜집 또는 솜 솜집 건 수건건은 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솜집 건 항상상 솜집에 수건은 항상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수건은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솜집에 수건은 항상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상 이 한자가 들어있는 한자는 일반상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아야 하는 일반지식이죠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솜집 건 솜집 건 항상상 솜집 건 솜집 건 항상상 써보겠습니다 소집 마 솜집 건 솜집 건 항상상 다음은 395번입니다 무리당이죠 한동아리 당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한자 역시 똑같죠 솜집 그리고 아래는 거물흑 거물흑은 가운데 부분은 저는 팟으로 봅니다 곡물 이름이죠 팟 그리고 흑토자 팟토 연하발 발 파토발을 거물흑으로 보는 것입니다 흑 그러면 솜집 흑 솜집 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무리당이 쓰인 말이에요 무리당이 쓰인 말에는 당동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동벌이를 같은 말로 동당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같은 의견의 사람끼리만 한패가 되고 다른 의견의 사람은 물리친다는 말이죠 배척하는 것입니다 당동벌이 그러면 발음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솜집 흑 솜집 흑 무리당 솜집 흑 솜집 흑 무리당 다음에는 솜흑으로 기억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솜집 흑 무리당 써보겠습니다 소집마 솜집 팟토발 흑 솜집 흑 솜흑 솜집 흑 무리당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